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적방송 개별교양환승센터 81회 군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과 후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후원이 또 들어왔는데 후원을 해주신 이름이 신동이 무병장수님이세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저희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 신동뿌단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아마 이 신동이라는 이름이 반려견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맞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에게 1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워낙 신동뿌단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띄껍게 얘기해? 내가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왜 이벤히트 깨운 거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뜻을 한 번 더 전해드리고 말이 나온 김에 신동뿌단님의 댓글도 한 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희의 아픈 손가락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리더 편이죠. 리더 편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윤여정 배우님 편을 꾸렸었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잘 보셨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독립극장 짓는 거 환영이라고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그 위로도 너무 장문으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진짜 너무 놀라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잖아요. 이렇게 댓글을 다는 와중에 제가 진행한 그림책 편에서도 그림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책을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시고 또 많이 소장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그랬습니다. 그게 댓글을 읽는 내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 에피소드에서 언급됐던 그런 그림책들을 집에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한테 올려주셨는데 그 거북이 있잖아요. 슈퍼 거북. 그거를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약간 다르긴 했어요. 아 진짜요?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찌들어있는 무서운 거북이가 있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저도 따로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마침 딱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파라팟 야무냐무 있잖아요. 올려주신 거. 이 책 진짜 귀엽거든요. 그림책이죠 이것도. 그림책이고 너무 귀여워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파라팟 야무냐무. 야무냐무. 읽으시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궁금하다. 제목부터 이제 귀여운데 네. 그리고 또 관뚜껑님께서도 와주셨는데 유랑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관뚜껑님께서 저의 MZ세대 에피소드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예의 없는 청년과 MZ세대를 구분지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연령대 젊은이들을 다 싸잡아서 MZ세대라고 말한 다음에 그걸 마치 예의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걸 동일시하는 거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DJ띠님께서도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MZ세대랑 예의 없는 젊은이는 구분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무슨 충 무슨 충 이런 말들도 다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되게 타자화시키고 안 좋은 점을 말할 때 그렇게 상대방을 집단으로 규정을 짓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마치 그 전체를 대변하는 특성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경계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내 느꼈던 거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쉽게 이게 생각 전환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 쟤 혹시 쟤도 그런 사람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댓글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유생님도 뭐 읽어주시죠. 네. 김사파리님께서 명상편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사파리님께서는 어떻게 재충전을 하시는지 혹은 뭐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고요. 네. 특히 제가 그 방송에서 영혼이 검게 물들어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오바 떨다가 나온 말이거든요. 한 오바 떨었죠. 네. 근데 그 말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너무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그런 경험을 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김사파리님께서도 꾸준하게 이제 정주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사파리님께서는 모든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얘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가끔 에피소드들 중에 조금 소외받는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에피소드. 맞아요. 이게 잘했는지 아니면 잘하지 못했는지 좀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저희도 발전할 수 있는데 반응 자체가 없다 보면은 이게 좀 갈피를 못 잡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요? 아니에요. 왜 절 보세요? 일단 저부터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김사파리님처럼 정주행 하시면서 남겨주시는 댓글들이 그런 소외된 계층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명인데 무슨 계층이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남겨주신 댓글과 건네주신 후원 덕분에 저희 네 명의 패널이 저희가 뭐 그렇게 사실 녹음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카톡방에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겨주실 때마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항상 오시는 달달보름님, 관뚜껑님, 가영찡님, 김사파리님, DJ띠님 함께 해주셨고 저번 에피소드부터 함께 해주셨던 신동부다님과 모르겠다님께서도 이번 에피소드에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댓글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 같이 한번 드려보죠. 몇 번은 약속을 하는군요. 매번 약속을 하는군요. 매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매번 감사를 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발전된 모습을 기약하며 이번 에피소드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에피소드부터 새로운 특집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점이 지금 녹음 시점 기준으로 하면 시즌2가 거의 반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부가 지났다고 치면 이제 후반부를 앞두고 있는데 마침 이쯤 돼서 저희가 좀 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후반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저희가 보통은 특집을 한 사람씩 정하고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정할 때 나머지 세 명의 좀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협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름의 딜레마가 있었던 게 너무나 좀 안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죠. 맞습니다. 좀 연성화된 그 느낌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가끔은 좀 도전적인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번 특집부터는 각자가 정화돼 나머지 세 명의 의견을 고려하지 말자. 그냥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그 사람의 의도에 맞게 각자의 에피소드를 구성해보자라는 협의에 이르러서 이번 특집부터는 정말 그냥 그 기획자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의도에 맞게 했어야 됐나요? 저 어떻게 하죠? 의도에 맞게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의도에 맞게 제 의도를 넣어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유생님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첫 번째 주자로 유생님께서 앞으로 4주 동안 함께할 특집을 정해 주시게 될 텐데 어떤 거를 정하게 됐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번 특집은 군주 특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 정세가 좀 심성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어지러운 그런 어떤 시국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많은 국가들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지도자 역할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역사상 위대했던 혹은 위대하지 않았던 군주의 면모들을 보면 좋겠다. 훑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역사에 존재했던 많은 군주들의 모습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사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상사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로축을 부지런함, 게으름으로 두고 세로축은 똑똑함, 멍청함이라고 둔다면요. 네 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멍부상사,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똑부상사, 멍청하고 게으르면 멍게상사, 그 다음에 똑똑하고 게으르면 똑개상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딱 또 하필 네 개라가지고 저희가 한 유형씩 맡아가지고 군주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바로 이게 사사분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한 1933년도에 나왔던 그 책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독일 장군이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크루트 폰 하머슈타인 에쿠르트 크루트 폰 하머슈타인 에쿠르트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독일의 장군이래요. 이 사람이 본인이 쓴 책의 지휘교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당시에 지휘관의 유형이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상사분명까지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썩했던 상사분명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유생님이 이런 특집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금은 당황했지만 일단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각자 한 유형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생님의 의도에 맞게 한번 구성해보자. 그래도 첫 번째 이제 후반부의 기획 방향의 첫 번째 주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빈둥님만 계획에 맞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주제라서 의도에 맞게 준비했거든요. 그 의도에 맞게 준비한 방향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옅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두시고 그게 또 개교한 사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유생님의 의도는 이거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그럼 빈둥님은 어떤 상사 유형을 맡으셨죠? 저는 이제 주사위를 던졌는데 멍부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의 군주를 찾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멍부 유형의 상사가 유명한 사람이 일단 많이 없어.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문제는 이 멍부 유형들이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노답. 맞아요. 상사로 만났을 때 제일 피곤하고 짜증나는 최악의 스타일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진짜 노답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각자 경험한 멍부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꼭 군주에 맞춰서 우리는 얘기 저희는 얘기하겠지만 본인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삶에서 마주한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은 이루어 하더라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멍부인 분들이 내세울 거라는 건 정말 부지런함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자기네 이용당한 줄 모르면서도 더 큰 힘을 가진 상사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스타일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사의 눈에 띄어서 일정한 상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분들이 재밌는 게 그걸 또 내면화시켜서 자기도 부하들한테 충성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피곤하게 구는 거죠, 괜히. 그러면서 자기한테 아부하고 무릉력하지만 또 아부하는 부하들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멍부의 어떤 세계가 멍부의 어떤 카르텔이 자꾸 형성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쉽게 예를 들면 근무 시간에 보통 근무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담배 피러 가고 이제 열심히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역량으로 안 되니까 이제 관계로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서 이제 퇴근은 안 합니다. 야근을 보통 하고 보통 이제 멍부의 형은 집안에서 반겨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야근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이제 끝나면 술 마시러 가자 하면서 이제 회식을 하는 거죠. 그 멍부 카르텔이란 말이 상당히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일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인 거야. 자기를 잘 따라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과 일이 겹치면 힘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가장 큰 짜증나게 하는 점이 뭐냐면 회식을 하잖아요. 네.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일찍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 분명히 어제 나랑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아침 7시에 출근을 해 있어. 이게 멍이잖아요. 일단 멍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눈치를 주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너만 술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끔찍해. 티 내지 말라고만 하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분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보 부하들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못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의도가 있건 없건 어쨌든 본인이 좀 멍이면 똑인 부하들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힘을 쓰면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 하시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맞아요. 본인의 멍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으신지 뭐 많이 당했나 봐요. 되게 목소리가 크신데 들어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 말로 본인의 자격지심을 약간 내보이면서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업무를 할 때 밑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시기 질투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부하 직원이. 맞아요. 이거보다는 다른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네. 저게 더 효율적이네 해야 되는데 이런 멍부 유형의 상사들은 얘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더라도 시기 질투와 그런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유랑님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 여기에 이 말씀해 주신 거에 얹어서 부하 직원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일을 알려주는 거가 어떻게 해야지 잘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일을 할 때 프리랜서라서 도제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을 하면 모르면 일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뭘 하든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다른 데에서 배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하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부지런해서 그냥 계속 옆에 있어줘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성장시키는 방법이 모르는 거죠. 요구만 할 줄 알지 뭐 가르쳐주진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더 좋다 이런 사고 회로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멍부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권이신 멍부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은 멍부지만 따뜻하신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따뜻하셔서 아, 그럼 따뜻해서 올라간 건가요? 그 사람이? 윗자리까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식이질토 없는 타입인가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사람의 시선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멍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각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따뜻함보다는 약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 그 사람을 이끈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라서 차례차례 얘기를 해볼 텐데 문제는 저희가 오늘 다룰 특집의 내용이 군주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이 결코 윗대가리로 아, 윗대가리가 윗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러한 유형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경쟁자들이 이렇게 내치고 어,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경쟁자들이 당연히 그 사람을 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조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수많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방금 세 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저희들이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왜 발생했을까를 저 혼자 이제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그만큼 모든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이 계속 권력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측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면 지능은 조금 딸려. 근데 그거를 커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 사람한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내면에. 근데 저는 그게 권력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욕이 그 멍청함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게 하는 무언가로 발현이 된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오늘 다루게 될 인물을 분석해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다루게 될 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의 인물은 바로 김일성입니다. 오, 괜찮으시겠어요? 불편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죠? 불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면 이상한 거 없기 때문에 못된 댓글 달아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많이 어루만져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 그중에서도 권력욕에 휩싸인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의 군주 김일성을 좀 다뤄보게 될 건데 먼저 이제 김일성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에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이름이 김성주였어요. 본명이 김일성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말이야. 여기서 한번 놀라줘야 되는데 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찾아보면서 저는 알았는데 이게 1929년에 개명을 했다고 하니까 한 17, 18살 즈음에 개명을 한 거죠. 개명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김일성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합니다. 항일투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내에서는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면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뭐 되게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개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김일성은 평양과 중국으로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192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에는 중국의 공산당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주 지역을 오가면서 무장항일투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독립운동을 한 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 과장된 사실이다, 날조된 사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좀 학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참여한 게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1940년대에는 소련으로 넘어가서 소련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에 광보를 하고 난 뒤에는 소련 군부에 의해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게 된 요인은 있나요? 아,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거는 이따가 멍청일성 에피소드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 요인이 멍청일성 에피소드에 나와요? 아, 제가 오늘 그 목차를 조금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따가 멍청일성 에피소드와 부지런일성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의 김일성을 분석하게 될 건데 이렇게 등극하게 된 이유가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멍청일성 에피소드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따 얘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소련 군부에 의해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일으킨 당사자가 김일성이고 일으키고 나서 휴전 이후에는 이 사람이 차례차례 경쟁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숙청의 과정을 지나서 진짜 이 북한에는 김일성 외에는 권력을 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성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2년경에는 지금의 북한 사회주의 헌법과 유일 집권의 체제를 완성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몽부이기 때문에 숙청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따가 부지런 일성 에피소드에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슴트님이 엄청 스포로 하시네요. 오늘 방향도 맞지 않는 초반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신나게 권력을 즐기십니다. 혼자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문제는 이거 즐기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안위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던 내용들일 텐데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만 모든 정책과 활동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1994년 82세의 나이로 평양 집무실에서 쓸쓸하게 그냥 심근경색 및 쇼크로 꼴가닥 하십니다. 지금 사라지셨는데 문제는 이 시신이 지금 방부처리돼가지고 잘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김일성은 북한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자 주석, 수령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오늘날 북한의 모든 것을 만든 그들 내에서는 빛이자, 태양이자, 신처럼 이렇게 받들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명도자라고 하죠. 그렇죠. 조선인민국 이러면서 명도자 동무 이러면서 위대한 수령, 명도자 동무 그런 식으로 김일성을 보통 표현을 하는데 혹시 김일성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나 사건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게 세 분은 갖고 계신가요? 김일성 하면 뭐가 떠오르죠? 김일성 하면 거대한 풍채 가 떠오르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되게 조롱도 많이 당했잖아요. 뚱뚱한 걸로 아, 돼지처럼 네. 사람들이 뭐 묘사하기도 하고 그냥 돼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머리 뒤쪽에 무슨 혹이 있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얘기할 거래 다 얘기해 주시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 김일성에 대해서 네. 그거랑 저는 아까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을 듣고 예전에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으면 그 후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키 얘기를 먼저 하면 키가 한 177에서 180 정도가 됐다고 해요. 생각보단 안 크네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2년생이기 때문에 이 당시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귀걸이 장대해가지고 덩치도 있고 이래서 어, 백두혈통? 어,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어, 저 사람 좀 주먹 좀 치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풍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또 과장해, 북한에서는. 그래서 190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190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177에서 180 정도가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뒷목의 혹 부분을 얘기하면 이 사람의 뒷목에 혹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뒷목에 혹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보낼 때 이거를 신중을 가해가지고 절대 보이지 않게끔 뭐 애초에 구도를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혹이 보이지 않게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외신에도 드러나고 자기들도 실수를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혹이 이제 있는 거를 드러나게 됐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혹이 엄청 커져요, 나이가 되면서. 그래서 보기 힘들 정도로 혹이 엄청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또 얘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하는 거를 즐겨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지방종의 일종인데 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확실한 거는 본인이 이거를 밖으로 보여지는 거를 꺼려했다. 아주 이걸 보여지는 거를 실수로 한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숙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실었으면 수술을 할 법도 한데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그게 생명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했다고 해요. 본인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지 못한 거를 보면은 아마 그 위치가 굉장히 좀 민감한 위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김정은이 김정은이 나타난 이후에 뭐 사진이 한 번 찍혔는데 얘도 목 뒤에 이런 혹 비슷한 게 난 거예요. 근데 김일성처럼 크진 않고 굉장히 작은 느낌에 그래서 되게 의견을 분분했습니다. 아 저걸 혹인가 얘도 설마 뭐 피를 수혈받나 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한간에는 그 혹이 아니라 그냥 살이다. 접힌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지금은 굉장히 작은 편의 혹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아가서 김정은의 모든 그런 외형적인 모티브는 김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카더라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사실인데 또 뭐 두 분은 김일성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재밌는 사실이라든지 그 김일성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고 있잖아요. 뭐 축지법을 쓰신다든지 아 맞아요. 백두사 호랑이를 맨 손으로 때려잡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이 사람이 이것도 있다가 부지런 일성에 부지런하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를 수정해가지고 본인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 바꿔서 축지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뭐 이랬는데 교과서에도 나와요? 아 진짜요? 공교육에서 교육을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는 김일성 세대는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딱 그 액자 속에 있는 초상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뇌리에 박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썰은 그 김일성이 이제 한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약간 똥만 싸지르고 뒷처리를 못해서 중국한테 욕을 먹었다. 아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멍청 엘션 오늘 거의 안내를 해주고 계신데 세 분에서 아 이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김일성에 관련된 이런 재밌는 일화들도 많은데 얘기 안 나온 것 중에 좀 흥미로운 사실을 더 살펴보면 김일성의 아버님이 사실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김영직 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또 저랑 동문입니다. 아 그래요? 대학이요? 대학이 아니라 숭실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 평양에 있던 숭실학교가 서울로 옮기게 되면서 저는 이제 서울 숭실학교 출신이고 그 사람은 이제 평양 숭실학교 출신인데 고등학교예요? 네.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맞닿아서 인연이 되었다. 라는 쓸데없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숭실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졸업의 법 한 번 뒤져보시죠. 김영직 씨가 숭실학교 나온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반공주의자였다라는 게 또 중요한데 그럼 어머님은 심지어 성함이 강반석 씨예요. 이 반석이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운 거냐면 반공주의자와 기독교 집안에서 나온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인물이 됐다라는 게 흥미로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1910년도, 20년도 이때쯤 되면 워낙 냉전 시기이기도 했었고 공산주의라는 게 매력적인 사상으로 사람들 사이에 좀 퍼지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그 부모님 세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공산주의자가 된 게 꼭 이상한 건 아니다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 되게 흥미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실들인 거죠. 원래 약간 집안이 엄하면 애들이 빗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반발심에서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사료가 나와있지가 않아서 알려진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알려진 사실이 없는 것도 있지만 김일성의 이야기 위주로 대부분의 역사 에피소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장된 것도 많고 날조된 것도 많고 빼먹은 것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김일성의 의도대로 특히나 북한에서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저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그 당시에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집안에서 좀 엄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반발심에 이렇게 사상을 바꾸게 된 건지는 뭐 사실은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어릴 때부터 거의 동네에서는 골목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일진이었군요. 쉽게 말하면 일진이죠. 근데 이게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진 느낌도 있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의욕에 불타는 모든 거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얘를 따르게 되는 거야. 대장기질이 있었군요. 약간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의외로 김일성하고 어릴 때부터 관계를 쌓은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김일성의 일대기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김일성 에피소드를 살펴보게 될 건데 앞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김일성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멍청한 일성이 에피소드 두 번째로는 부지런한 일성이 에피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멍청한 일성 에피소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근데 멍청한 에피소드와 부지런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둬야 할 거는 멍청한 짓을 했건 부지런한 짓을 했건 이 사람의 근원적인 행동의 기저는 권력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욕을 바탕으로 멍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권력욕을 바탕으로 부지런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기억해 두시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멍청한 일성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증언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북한에서 넘어온 실행민 출신이신데 1920년생이세요. 근데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여전히 되게 정정하세요. 그리고 신문에 칼럼을 되게 자주 쓰시거든요. 중앙일보에도 많이 쓰시고 요새는 중앙일보에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릴 때 김일성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하세요. 그래서 김일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김일성에 관해서 느꼈던 사실을 인터뷰한 부분이 있는데 김일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일성은 어린아이 때부터 골목대장의 성격을 가졌다. 그런데 지식보다는 의지가 강하고 목적의식이 강했던 사람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좋게 말하셨네요. 그렇죠. 좋게 말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멍청하고 부지런하다는 걸 되게 좋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건 언제 했던 인터뷰인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트에서 주목할 거는 지식보다는 의지가 강하고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멍청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좀 떨어졌다 얘가 이런데 이제 힘만 셌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김영석 교수님의 증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에서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 1945년 광복 이후에 소련 군부에 의해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아 맘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은 우익보다 좌익의 세력이 조금 더 컸던 편이에요. 그중에서도 좌익 세력에는 권력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일성의 경쟁자들은 김일성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운 인물들을 지금 차례차례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좌익 세력이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만식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국내 파 두 번째로는 중국 연안에서부터 시작된 무정과 김두봉을 필두로 한 연안 파 세 번째로는 허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련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파에 비해서 김일성의 파들은 만주 쪽에서 그냥 작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듣보잡이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얘가 소련의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스탈린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탈린은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가장 경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세력이 가장 강하기도 했고 엘리트 출신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어. 그런데 스탈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한이라는 지역을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주물러야 되는데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 언젠가 이를 그르치게 만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내 말만 들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김일성을 떠올려봤는데 얘는 우직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 말은 잘 들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사고회로가 돌아가면서 김일성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되게 무섭다. 스탈린도 어떻게 보면 멍부 유형에 가깝잖아요. 멍부들의 카르텔이 역시. 원래 멍부와 멍부가 만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스탈린 입장에서는 꼭두각시가 필요했는데 마침 딱 김일성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는 멍청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헌영이 아니더라도 스탈린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도 듣보였던 김일성이 눈에 띄던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박헌영이 아니어도 좋은데 그럼 왜 하필 김일성이냐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전부터 소련 측의 첫 번호 활동을 김일성이 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전부터 항일운동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름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목대장 스타일이긴 했지만 그런 리더십 기질이 수련군의 귀에도 들어가서 스탈린까지 그냥 이어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탈린과 가까운 권력자들과 김일성이 친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김일성이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소련말과 중국말을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그들과 애초부터 많이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작용을 해서 스탈린이 결정을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김일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멍부의 유형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거를 또 멍부의 유형인 스탈린 역시 관계로 이 사람을 부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스탈린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김일성의 멍청함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이후에 그가 일으킨 전쟁에서도 그의 멍청함이 돋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북한 경제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6.25 전쟁 이전에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 입장에서는 소련 군부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전쟁이라는 선택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그냥 당연히 이길 거라고 쉽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쉽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정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전에 북한에서는 공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공업단지가 다 무너지게 되고 이때부터 북한 경제의 몰락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전쟁 중에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학살이나 이런 범죄 같은 거를 많이 일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심을 잃기 쉬운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들의 입장에서도 김일성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탈린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유랑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공군을 이끄는 펑더와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김일성이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노선이 좀 밀리기 시작할 때 중공군한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북한군만 이렇게 철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행동을 일삼으면서 결국에는 중공군의 피해를 낳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썰도 있는데 펑더와이한테 불려가가지고 싸대기를 맞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싸대기를 강하게 맞으면서 이제 정신 못 차리냐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김일성이 이제 구석에서 벌벌 떨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을 이제 생각 없이 멍청하게 일으킴으로써 여러 가지 몰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일으킬 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라는 게 저로서는 가장 이해 안 되는 멍청 포인트거든요. 그 전쟁이라는 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모자랄 판국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사람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멍청한 사람은 더 멍청해지잖아요.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초반부에 원래 부산까지 다 밀고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됐는데 원래 그 상륙작전이 되게 성공하기 힘든 작전이래요. 군사작전 중에서는.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전세를 바꿀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는 과정 자체도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정적이라고 경쟁자라고 말했던 박헌영이 옆에서 김일성을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노선을 탈 수 있는 김일성을 옆에서 이렇게 꼬드겼는데 김일성은 박헌영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나한테도 이런 이득이 있겠구나라고 쉽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스탈린을 찾아가면서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일이 어그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게 북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특히나 권력적인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만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민간인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해서 민심을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전쟁에서 판세가 기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행동인가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주목해야 될 점은 보통은 그런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부하들이 했을 때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들이 그 전쟁을 이겼을 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의 민심을 얻어야지 그 이후의 사회상에서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한 지휘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 이 멍청한 일성 에피소드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일화만 다루겠지만 사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훨씬 더 멍청한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경제발전 정책이라든지 폐쇄적인 외교라든지 심지어 유럽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먹튀하기까지예요. 안 갚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용을 더 잃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경쟁을 해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본질적인 발전에 치중했다면 얘네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김일성이 더 뛰어나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방향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이러한 김일성의 멍청한 행동들로부터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어떤 특성이 김일성의 특성부터 이어지는 거라면 북한에 내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기조 자체가 굉장히 자격지심이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멋도 없으면서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고 자기들 무시하면 굉장히 더 센 말로 받아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멍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결국에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멍청한 행동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잘못됐을 때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기는 또 싫으니까 계속 거듭해서 멍청한 행동을 일삼게 되는 거죠. 근데 부지런해. 어쩌면 좋아요. 문제는 이게 부지런한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부지런한 일성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부지런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중국어랑 소련어를 어릴 때부터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존하려면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데 아까 잠깐 스탈린과의 전쟁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스탈린한테 전쟁을 허가해달라고 말하는 과정이 마흔여덟 번이나 이어집니다. 부지런하게 정말 부지런하네요. 마흔여덟 번이나 찾아가서 그냥 이런 거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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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해줘. 형님 아부 동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스탈린조차도 마흔일곱 번을 거절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둔한 일이에요. 왜 거절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멍청한 두 명이서 이제 재밌는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게 재밌다고 하면은 안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을 벌인 겁니다. 사실 스탈린 입장에서는 굳이 없거든요. 굳이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얻어갈 게 없었는데 사실 이 멍부들의 특성이 지들끼리는 되게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도 한 몫을 차지한 게 아닐까 쉽게도 할 정도로 거의 형님 아우하면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하긴 근데 48번까지 오면 짜증나가서더라도 아 그래 해 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징하다. 할게 할게.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의 김일성 뜻대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이기지 못했잖아. 본인도 스탈린한테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얘가 이제 당황을 합니다. 전쟁 끝자락에는 어딘가에 가서 숨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얘가 또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야. 어? 이러다 보면 내 권력이 다 망가지겠는데 이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 이제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경쟁자들 있죠. 경쟁자들을 전쟁 후반부에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안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패전의 요인을 이 사람들한테 다 돌려버립니다. 전가를 시키는구나. 진짜 비겁하다. 너 평양 왜 못 막았어? 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최악. 진짜 최악이네요.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장 큰 경쟁자 아까 박헌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트 출신의 가장 이제 신망이 깊은 인기가 좋은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숙청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엮었냐. 아까 그 박헌영이 찾아와서 김일성을 꼬드겼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네가 전쟁 일으키면 이길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전가를 했네. 책임 전가를. 실제로 박헌영이 그런 발언은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박헌영의 본거지가 사실 남한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박헌영이 북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본인의 신변에 좀 위협을 느끼거든요. 여기서는 김일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가득한 내 동지들이 이 사람이 조선 남노동 출신이었는데 이 남노동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서 하루 이틀 만에 이길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여기서 혹해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김일성이 그게 생각난 거야. 어? 이 새끼 이거 나한테 이 말 했잖아. 이러면서 박헌영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박헌영이라는 경쟁자도 숙청을 당하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멍청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묘하게 흘러가요. 오히려 그 전쟁에서의 패하고 나서의 상황이 김일성의 권력의 측면에서는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사실 전쟁을 명목상으로는 또 패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휴전이 된 것 뿐이고. 그렇죠. 의도와 달라진 거죠.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패배한 느낌이 드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론이나 민심 같은 게 이제 흔들리는 게 싫으니까 다 책임 전가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 엘리트였던 박헌영 그 사람 이게 멍부 아래 있는 엘리트들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 이 엘리트들은 소심해가지고 또 뒤집어 엎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밑에 그 멍청한 사람을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렇게 권력을 지을 수 있었던 데는 그만큼 더 어리석은 경쟁자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들을 다 한 명씩 제거를 합니다. 민심을 돌리려는 시도도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형님으로 모시는 소련과 중국의 시선을 이런 정적들한테 돌려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작업 못지않게 이때부터 본인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공교육, 교과서에 본인의 일대기를 과장해서 부풀려서 신격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이게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판단하면 그냥 사이비 사상인 거죠. 모든 것이 주인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세습과 유일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본인만의, 북한만의 사상을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지런한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심지어 이 사람은 한글 창조까지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글날이 그렇게 가치인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나와있냐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긴 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눈이 멀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 김일성 동지가 다 만들어가지고 한글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면 역사적인 어떤 파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축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첨가가 돼서 아주 재밌습니다. 거의 신선이야.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무슨 백마야. 날개 달린 백마 같은 거 위에 있어가지고 진짜 신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오래 살기 위한 여러 작업들도 합니다. 진시황처럼요? 아까 잠깐 썰이라고 말씀드렸던 피수열 같은 부분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 흔히 말해서 기쁨조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목욕을 같이 하면서 좀 오래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고 장수에 집착하는 면모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런 본인만의 장수의 욕구들이 죽어서도 시체를 방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박제해놓는 행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멍청한 일성과 부지런한 일성의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김일성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해보고 싶지는 않았고 그것보다는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횡포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오히려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북한의 지도층이었다면 혹은 북한의 국민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도 고민되기 시작하면서 만에 하나 꼭 나라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집단에 이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간 독재자의 느낌을 보인다면 혹시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빈둥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시스템 혹은 체계 혹은 집단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개인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권력을 내면화해가지고 행포를 부린 독재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그럴 때는 사람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것을 대적해야겠다고 목적의식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행동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개인으로서는 뭔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인이 모이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체계화돼서 견고하게 굳혀진 시스템 자체는 어느 한 사람이 반기를 든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오히려 멍청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개인들이 모인 그 집단이 구성되면 그 힘은 좀 필적할 만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부 부하들, 똑부 시민들, 똑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의견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김일성은 너무 무자비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많이 억압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도 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그 스탈린, 김일성 일화만 봐도 그 둘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냥 50번 찾아가서 해줘 이렇게 땡깡 부려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적을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하는 행위잖아요. 사실 이상적으로는 진짜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죠. 특히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 폭압적이어서 특히나 연자재를 활용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 살아면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 지도자가 조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는 내부의 사람들보다 외부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국제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눈치를 살피지 않았고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을 만큼의 폐쇄적인 외교를 유지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서 크게 신경을 못 쓰도록 애초에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경쟁자들 역시 쉽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권력이 공고한 것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들도 파가 워낙 다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1인자에 맞서기 위해서 2, 3인자, 4인자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김일성에 붙자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김일성의 권력이 더 굳건해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서 많이 안타깝죠.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전부 다 중앙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량이든 아니면 자원이든 이런 것들을 세습 정권이 다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민중들 혹은 국민들은 무기력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꺾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일성의 인생을 좀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그냥 요약을 하게 되면 멍청하긴 했지만 이 권력욕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독재는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이네요. 그렇죠. 최악이죠. 지만 생각하는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북한에서는 너무나 날조가 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남북관계가 민감했을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정말 무능한 사람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아시다시피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온갖 권모술술을 다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의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약삭바른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글을 통해서 배울 점은 이러한 부분보다 이러한 김일성 같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인물의 특히나 멍청하고 부지런한 군주의 위험성을 얘기해보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독일 장군의 저서 있잖아요. G.E. 교범. 여기에서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다고 합니다. G.E. 뭐죠? G.E. 속히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 G.E. 근데 이걸 보면 다른 유형의 인물도 다 비슷하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G.E.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똑똑하고 게으른 유형을 최고의 지휘관 유형이라고 평가했고 G.E. 똑똑하고 부지런한 유형을 고급 참모에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평가했고 G.E. 멍청하고 게으른 지휘관은 정해진 일만 하는 유형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G.E.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에 비하면 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사회의 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줄이 아닌가 싶어서 들고 왔고 G.E.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라는 책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G.E. 1977년에 김일성이 동독의 서기장 에리 호네커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G.E.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걸 성대모사를 해야 되나? G.E.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G.E. 인민들은 사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행동은 더 산만해진다. G.E.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G.E.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민들은 사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행동은 더 산만해진다라고 했다고 해요. G.E.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이네요, 일종의. G.E. 그런데 이 사람은 인민들한테, 북한의 국민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G.E. 쌀밥에 고깃국을 제공해주겠다, 비단옥과 귀화집을 마련해주겠다라는 말을 G.E. 그가 권력을 잡은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동안 늘 했다고 해요. G.E.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G.E. 거짓말이네요. G.E.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G.E.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역시 G.E. 이런 김일성이라는 인물의 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G.E. 조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G.E. 군주의 근원이 되는 욕망이 사회를 망치는 것과 가까울지 G.E. 혹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과 가까울지를 G.E.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G.E. 나아가서 그들의 목적이 본인의 생존에 맞닿아 있는지 G.E. 혹은 조직의 성장에 맞닿아 있는지를 G.E. 우리도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상사를 보면서 G.E. 그리고 윗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G.E.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G.E. 각자 어땠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고 G.E. 에피소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G.E. 문제는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G.E. 제가 할 때만 시간이 부족한지를 모르겠는데 G.E.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 정도만 들어보고 G.E.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G.E. 어떠셨는지? G.E. 사실 김일성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G.E. 재밌겠나? 싶었거든요. G.E. 생각보다 재밌네요. G.E.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G.E.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G.E. 근데 이제 어새보다 잘 준비해 주셔서 G.E. 재밌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E. 의도에 조금 맞았나요? G.E. 아주 부합했습니다. G.E. 감사합니다. G.E. 다음 주자들 잘 준비하시고 바라. G.E. 큰일 났네요. G.E. 그거는 어떠셨는지? G.E. 저는 우리 모두 멍부가 되지 않기 위해 G.E. 경계합시다. G.E. 라고 생각이 들어요. G.E. 경계화됩니다. G.E. 언제 우리가 멍청하고 부지런할지 몰라요. G.E. 이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G.E. 우리는 좀 부지런한 편들이잖아요. G.E. 그러니까 멍청하지만 않으면 돼요. G.E. 서로 이제 경계해 줍시다. G.E. 너 좀 멍청해진 것 같다. G.E. 조심해야 될 것 같다. G.E.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G.E. 유랑님도? G.E. 저도 일단 정말 인물을 잘 선정하신 것 같은 게 G.E. 멍부도 멍부 나름이지만 G.E. 그중에 정말 끝판왕이다. G.E. 멍부인 데다가 관종이고 권력까지 좋아하는 G.E. 그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춘 인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고 G.E.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E. 비단 독재자뿐만 아니라 G.E. 사실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진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G.E. 그 말이 떠올랐어요. G.E.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어떤 집단에서 G.E.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G.E. 좀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E. 좋은 말씀입니다. G.E. 그래서 오늘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의 김일성을 살펴봤지만 G.E. 사실 김일성의 일대기보다는 G.E. 이런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을 분석해보면서 G.E. 저희 각자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G.E. 그래서 지금 만약에 멍부와 마주하고 계시다면 G.E.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고 G.E.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끌어내려야 될 것인지를 G.E.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G.E.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G.E. 저희는 다음 주에 두 번째 군주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E. 고생 많으셨습니다. G.E. 감사합니다. G.E. 감사합니다. G.E. 감사합니다.